안녕하십니까 홍기철입니다. 초보 홍샘월드 유튜버입니다. 2019년 황금대시티 기해년을 보내고 2020년 지혜와 총명의 경자년 새해 맞이 인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는 경자년입니다. 해안쥐의 해인데 쥐는 성실과 극면 지혜와 총명을 상징합니다. 2020년 새해가 처음인 것처럼 하루하루가 매일 만나는 처음의 시간이듯이 경자년 새해의 매일매일이 지혜와 총명함으로 현명한 선택과 편안한 일상으로 채워지기를 희망합니다. 올 한해도 너무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와주고 감싸주고 챙겨주고 고민과 기쁨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반짝반짝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철 배상 홍기철 배상